그대로 올라와 주었습니다. 왼쪽에 계신 계좌님들께 시선 먼저 부탁드립니다. 또 중앙에 계신 계좌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오른쪽에 계신 계좌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잠시만 아래서 기다려주지만 저희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감독님 중앙 아래쪽에도 저희가 좀 기자님들이 많아서요. 중앙 아래쪽에도 시선 한 번만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것으로 감독님 개별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탕혜의 배우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왼쪽 오른쪽 중앙하고 중앙 아래 기자님들까지 하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최유식 배우님도 네 감사합니다. 왼쪽에 계신 계좌님들께 먼저 시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정면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리고요. 중앙 아래쪽에도 기자님들이 살짝 계시군요. 오른쪽 먼저 하시고요. 시선 오른쪽으로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 아래쪽에도 기자님들이 좀 앉아 계시거든요. 시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잠시 아래서 기다려주시면 저희는 개별컵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보건배우님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왼쪽에 계신 계좌님들께 먼저 시선 부탁드립니다. 또 중앙에 계신 계좌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리고요. 환하게 또 웃어주고 하트까지 날려주시고 계십니다. 또 오른쪽에 계신 계좌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리고요. 또 중앙 아래쪽에도 계좌님들이 좀 계시거든요. 시선 부탁드립니다. 엄지척까지인데. 이 모든 사진이 흥행에 잘 쓰이길 바라겠습니다. 오른쪽에도 하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또 공평하게 왼쪽에도 하트 요청이 들어왔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왼쪽에 계신 계좌님들께 먼저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에 계신 계좌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리고요. 오른쪽에 계신 계좌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립니다. 하트를 또 손아트. 중앙 아래쪽에도 계좌님들 계시거든요. 시선 아래쪽에도 살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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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잠시 아래서 기다려주시면 저희는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의 배우님 무대를 모시고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존 아래로 Inside사회는 그리고 센터에 카메라가 낮아져 있습니다. If you please wait on the stage, we'll bring the other artist on the stage too. 당의 배우님 무대에 잠시 계신 상태에서 다른 배우님들 무대로 모시고 함께 단체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들 함께 무대를 보고 계십니다. 모여서 중앙으로 서주시고요. 역시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먼저 시선 부탁드립니다. 중앙에 잠깐 벗어난 것 같아서 중앙만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먼저 시선 부탁드립니다. Please look at the cameras on your left. 그 다음 중앙에도 시선 부탁드립니다. Cameras on the center. 또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립니다. There's a camera on your right too. 또 중앙 아다 아래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down on the center. Please thank you. 감사합니다. 배우분들 잠시 위에 계셔주시면 감독님 모시고 마지막으로 단체커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제일 먼저 시선 부탁드립니다. 역시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제일 먼저 시선 부탁드립니다. On the center. Can you squeeze a little? 또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립니다. Cameras on your right. 또 중앙 하단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립니다. Down on the center. 감사합니다. 포토타임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너무 큰 무례를 범한 게 마지막 인사도 못하시고 퇴장을 하게 제가 안내를 해갖고 인사 마지막 한 마디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부터 먼저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이 영화에 잘 전달이 되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굉장히 오랜 시간 공들였습니다. 공들인 만큼 뭔가가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느낌이 잘 전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정말 너무 재미있게 즐겁게 촬영한 작품이 드디어 여러분들께 간다고 해서 너무 기대가 되고 사랑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더랜드에 오신 기자님들과 또 영상으로 보시는 모든 관객분들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준비한 영화 많은 분들께 묵직한 감동과 또 울림이 있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스태프분들이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촬영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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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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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배우분들 감독님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2024년 6월 5일 개봉하는 원더랜드 제작 보고의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